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기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주택조합과 총회 의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75-21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용역비 청구고요. 원고는 용역회사하고 피고는 주택조합입니다. 조합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조합이 이기게 된 사건이죠. 이 주택조합인 피고는 2017년 1월 25일 날 업무자문 및 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3억 3천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총회 의결이 이루어졌어요. 주택조합이니까 조합은 있겠죠. 조합원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그래 업무자문계약하고 3억 3천만 원을 하겠다. 그런데 피고가 2019년 4월 16일 날 용역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면서 용역대금은 21억 원에 체결을 해요. 금액이 엄청 많아요. 일곱 배가 거의 올라갔죠. 이 당시에는 총회 의결은 없었어요. 그러게 되니까 원고가 용역대금을 지급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너 21억 내놔라. 총회를 의결해서 원심은 이겼어요. 대법원에서는 달리 본 거죠. 즉 뭐냐면 총회 2차 계약. 2019년 계약.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렇게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택조합의 경우에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게 주택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조항은 조합의 내부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심과 다른 부분이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의 규정을 받는데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에는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즉 예산으로 정한 거. 예산은 총회 의결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총회 의결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벗어나는 채무 부담에 대해서는 졸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흥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장이 있다면 효과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 4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 가구를 샀다.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총회 의결이 필요한가? 특별한 사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3자에게 대응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아 이거는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원고의 경우에는 1차 계약 때 총회 의결을 거쳤어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특별한 사장이 없겠죠.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이 사건 원심은 총회 의결 여부라든지 특별한 사장이 전부 자체나 심리가 없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판단해봐라. 중요한 건 주택조합과의 거래 계약에 있어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총회 의결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 2위의 사항에 관련해서는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은 주택조합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매매 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 미리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 상대방이 주택조합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예산에 포함된 내용인지 확인을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총회 의결까지 필요한 것까지 같이 해야 나중에 손해가 없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